1. 대사로니카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오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 기억, 기억이란 말입니다. 너희를 기억함 2절, 끊임없이 기억함 3절. 대사로니카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읽게 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대로 사건이 일어난 것. 믿음의 사건. 그 다음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서,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다린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동이 바울로 하여금 대사로니카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아, 이것이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메시지, 믿음, 사랑, 소망이 아름다운 기억을 만든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름다운 기억을 만든다. 예, 누군가 당신을 기억할 때의 불신, 질투, 절망으로 기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믿음. 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소망, 사랑. 아, 그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사랑이 흘러넘쳤어. 소망. 그 사람은 소망을 꺾지 않았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 믿음, 사랑, 소망으로 당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이, 인내. 이, 이, 이것이 오늘 당신의 삶에 충만하고 당신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간의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기억할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